변상욱 앵커 변상욱 앵커 변상욱 앵커 변상욱 앵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하겠다 강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신교에 대한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개신교에 어떤 위기사항 아닌가 다르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신교가 살아남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법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포, 혐오, 배제 이걸 무기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적을 설정해 놓으면 이쪽의 단결력이 더 강해지는 거고 거기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한테로 몰려온다 그러면 공포에 의해서 또 더 뭉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겨냥해서 배제시키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려야 자기네들의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힘을 더 모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흔히 썼던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이슬람 무슬림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성애자, 성소수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북한의 정권, 괴뢰 정권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계속 쓰다 보니까 잘 안 먹혀요. 그러면서 계속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새로운 의제를 던져내죠. 그런데 그때마다 조금씩 먹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늑대소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늑대가 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양치소년처럼 되는 거니까 결국 민도가 낮으면 모르는데 이제 민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의식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목숨이다. 그러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교회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교회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그 자체가 하나씩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떠받들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이 또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보자라는 게 공예배가 되는 거고 그게 공교회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반 생전에 나가는 생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어떤 공교회의 바탕이 되는 건물 위주 또는 조직체 위주로 교회라고 자꾸 설정을 하면서 교회에겐 자유가 있다. 교회를 왜 침략하고 침범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교회, 교회, 교회 하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단과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당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시스템에서 일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교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교회가 그것만은 절대 아니다. 그건 교회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짜 이유는 어떤 종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계속 모이고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이념 체계를 주입시킨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계속 새겨 넣어야 되는데 모이지 않으면 흐릿해집니다. 왜냐하면 각자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랄 때 집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주석서를 찾아가면서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나와서 다그치고 몇 번씩 재차 확인을 받고 하면서 남들이 이걸 그루밍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뇌라고 하겠는데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교회가 약해지고 결속이 약해지면 헌금도 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영원히 예배를 모여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분간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감염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바이러스가 번진다면 내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집에 가만히 이 시간에 있으십시오. 밖에 어디도 나가지 말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죠. 특히 이번에 주말 지내면서 부산에 부기총이라고 하죠. 각 지역마다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 부산 지역권은 부기총이라고 합니다. 부기총에서 우리는 결사 반대다. 왜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못 보게 하느냐라고 성명서를 냈다는데 사실 그것도 동의를 못 거둔 겁니다. 그 위에 집행부하고 실행위원회 몇 명이 모여서 야 어떻게 저 정권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반대 성명 내자라고 해서 결의가 된 거지. 그 부기총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를 결성하고 있는 교회들의 뜻을 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론들이 많이 SNS를 통해서 올라왔죠. 우리나라 3대 종교로 가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일 텐데 불교, 천주교는 어쨌든 정부의 감염 예방에 대해서 협조적입니다. 그러면 개신교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개신교의 나름대로 아픈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같으면 교황이 한 말씀하시면 다들 난리가 납니다. 세상이 들썽들썩하고. 그런데 개신교는 개교의 주위로 흩어져서 각각 역량을 발휘하는 거지 거대한 모임이라는 거나 시스템이 없거든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뭔가 우리도 카톨릭같이 뭔가 거대한 집합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꿈이 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기독교 총연합회, 교단 총연합회, 교회 협의회하고 전체 한꺼번에 모이지 않은 연합회, 협의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개신교가 남아있는 나라는 3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독일, 미국, 한국입니다. 독일은 이미 그 개신교가 히틀러 때 히틀러에게 부역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외적인 활동은 거의 없고 사람들이 삶 속으로 스며들었고 미국 개신교가 결국은 세계의 주축이 되고 거기에 한국 개신교가 따라붙었다가 지금은 미국이 좀 시들시들하고 한국이 오히려 올라선 그런 입장이에요. 개신교가 세계의 어떤 교황청, 로마 교황청 같은 그런 큰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해요.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미국의 애국지위하고 결합해서 미국이 우선 세계 최고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러면 미국의 개신교는 당연히 세계 종교화할 수 있다라는 꿈이 있고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을 묶어서 새로운 개신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구촌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국에서 생길 때마다 그게 한국으로 건너오는데 미국과 한국이 개신교의 어떤 연맹이 되어서 세계를 한번 제대로 휘어잡아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그걸 갖다가 각 민족의 보금화라고 하는 거죠. 민족 보금화. 민족 보금화는 너무 거창한 꿈인데 그걸 밟아 나가기 위해서는 각 도시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성시화 운동입니다.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이명박의 서울을 하나님께 복원하자. 그리고 그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열렬하게 주창했던 사람이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그런 기독교적 열망과 그다음에 기독교 보수 세력의 열망이 꿈이 됐고 거기에서 심부름 행동대장을 하던 사람이 전광호 목사죠. 그중에 한 사람이. 그럼 어쨌든 불교하고 천주교는 쉽게 얘기하면 중앙 집권식이기 때문에 다르다. 명령이 통합니다. 우리는 중단하고 일단 대면을 하면 안 되고 비대면으로 가자 그러면 통하는데 개교회는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니까. 그건 알겠고. 아까 우리가 정청래원하고 미래통합당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정강훈 목사한테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선긋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보수 언론 그리고 구구정치권 또 보수 개신개교. 지금까지는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황교안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8.15 집회에서는 성조기하고 일장기가 등장했어요. 광복절의 일장기가 왜 등장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개신교가 엄청나게 팽창해 나가다가 끊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들어섭니다. 진보정권이. 그러면서 기득권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새로 자유롭게 된 언론들로부터 공격을 받죠.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개신교 보수 세력은. 그 다음번에 절대로 진보정권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몸부림쳤던 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시작된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그 뉴라이트 운동의 전국 책임자가 김진옥 목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뉴라이트는 성공해서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기독교를 엄청나게 챙겨줄 것 같았는데 안 챙겨줘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형평성을 그래도 어떻게든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예 기독당을 만들어서 국회로 진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제일 활발하게 놔두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광훈 그리고 장경동 이런 젊은 세대죠. 그 사람들을 모든 원로 기독교 보수 세력이 다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갔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보수 정당도 으쌰으쌰 다 해줘서 보수의 바람이 불긴 부는데 막상 표를 찍으면 신한국당이 가져가고 한나라당이 가져가고 새누리당이 가져가지 기독당을 안 찍어줍니다. 원내진에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죠. 3%를 못해서 돈만 날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광훈 목사가 고민한 것은 그러는 동안에 순봉께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맨 처음에 밀어주던 원로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전광훈이라는 인물이 그만한 인물이 못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차피 기독당을 안 찍어주게 생겼다 해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네 번째 시도에서 전광훈 목사는 아예 극우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미리. 기독당을 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세력과 어떤 극우 정당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김문수. 이번에 같이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김문수를 만나기 전에는 김무성, 홍준표, 황교안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내가 표를 갖고 있으니까 나를 보수 정당에 끼워주시오. 어떤 극우 정당에 끼워주시오. 함께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판을 벌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도 역시 버림을 받았죠. 저 아까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다. 계신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와있을 때는 장호 대통령 만들자고 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운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계신교가 왜 이렇게 보수화가 됐느냐. 원래 조선 반도에 계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의 이북 지역이 굉장히 활발했지 않습니까? 평안도 지역이죠. 평안도 지역이. 그래서 한국전쟁 전으로 해서 또 해방 전으로 해서 이북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다. 남한으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측을 적대시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평안도라고 하는 세력은 한양을 중심으로 한 기호 세력. 경기도 수도권 세력한테 늘 떠밀려가지고 벼슬도 못하고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활기차고 기질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진취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신문명을 가지고 올 때 그걸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기독교화했는데 공산주의 정권한테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가진 재산을 다 뺏기면서 이남으로 내려오죠. 김일성 집안도 굉장한 개신교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반공을 북시로 삼는 한국의 남한 쪽 정권하고 결국 공산당한테 뒤통수를 맞고 쫓겨 내려온 기독교 세력하고는 뭉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서북 세력이라는 세력이 결집을 하고 그 서북 세력을 정치 권력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는 계속 보수화되고 그러다가 그 세력이 이북에서 내려온 세력이 나이가 들면서 세퇴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넘겨주냐 하면 정치적으로 색깔이 비슷한 TK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적 색깔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자꾸 북한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북한하고 대화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커지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보수 기독교 세력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자꾸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나누냐면 한밀 동맹과 그다음에 중국 북한 북중 세력 이렇게 해서 선을 갖다가 그룹 대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적 일장기가 같이 등장하는 거죠. 성적이와 일장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도 파리로 집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기독교를 전해주고 일본은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인데 그 둘이 만나서 동맹을 맺어버리는데 우리는 미국을 갖다가 사대주의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결국은 미국에 동화되면서 일본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이제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집권당이 강북절 집회와 통합당을 무리하게 엮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로 강북절 집회 한다고 주최 측에서 광고를 신문에다 했는데 거대 언론사에서 다 실어줬습니다. 국민일보도 실어줘서 지금 노조에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광고가 오면 무조건 다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까? 네.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확산됐고 그리고 파리로 집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내줘버렸어요? 보도와 광고는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가 힘이 있어서 보도를 잠식해 들어가서 보도를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도하고 광고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걸 슬쩍 비트는 거죠. 보도는 보도고 광고는 돈 버는 작업이니까 돈 버는 작업은 보도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광고에 사회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광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보도와 광고는 가치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광고는 얼마든지 집행을 하죠. 그런데 광복절 집회를 광고를 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게 집단 발행의 원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광고를 실어준 언론사도 무원의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보수 언론은 나름대로 진보적권이 들어섰을 때 그걸 흔들어야 되는데 직접 나서서 깨기가 어려우면 과잉 대표되는 누군가를 만들어요. 그게 뉴라이트 또는 엄마 부대 또 흔히 우리가 은발의 늑대들이라고 부르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 노인부대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구구 보수 세력들 중에서 기독교 세력들을 과잉 대표시키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서 그 사람들이 심한 말과 심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것을 봐라 국민 여론이 저렇게 나쁘다라고 정치 쟁점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흔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뒤에 빠져서 안전하죠. 이때 이제 전광훈 목사가 탈이 생기니까 손을 긋는 거죠. 우린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편리한 방법을 늘 쓰죠. 전광훈 목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면서도 각종 유튜브 또 물론 인터뷰하고 하던데 앞으로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보수 세력 중에서 보수 정치 세력, 보수 언론만 놓고 본다면 완전히 팽시킬 겁니다. 완전히 팽시킬 거고 전광훈 목사는 일단 다시 나왔을 때 그 교회의 문제인데 아마도 완전히 정치 세력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나름대로 어떤 상당히 뭔가 정상적이 아닌 기독교 집단으로 한쪽에서 뭔가 좀 광신적인 어떤 행태를 계속 이끌어갈 건데 사회에 더 이상 전염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종말은 맞았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키워준 건 이 정부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주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 정권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힘이 강해지면 그 반대에 대적하는 세력도 자동적으로 힘을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보 정권이 나름대로 힘을 가지면 반대하고 있는 또 다른 적대적인 세력도 나름대로 힘을 계속 끌어모으고 결집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지금의 정권을 흔들어보려고 보수 세력들이 힘을 몰아주고 몰아주고 한 결과가 지금의 전광훈 목사지 1차, 2차, 3차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지금까지 변상욱의 눈,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